70대 할머니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다가 끝내 황혼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자주 접해봤는데요. 황혼살인, 참으로 낯선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번 사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특히 할아버지가 아침 6시에 전등을 갈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도 흰자위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얘기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욕실에 있던 둥기를 사용해서 이 할아버지를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하고, 또 다시 거실로 데려와서 추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1 신고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얘기 자체는 내가 57년 동안 할아버지한테 그야말로 구타를 당해왔다. 소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변명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병수발을 하게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병수발을 하게 될까 봐 그냥 이렇게 숨지도록 방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의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가정폭력의 한 폐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게 말해서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드 워먼 신드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가정폭력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노인이 돼서 조금만 폭행해도 할머니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번 사례의 좀 특이한 점은 직접적인 공격이 행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상 상황에서 이거같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군기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한 번도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서 둔기로 내려치고, 그리고 욕실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서까지도 폭행을 했다는 것은 변호사님,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그 당시에 심정을 다 사로잡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마도 내가 평소에 항상 맞고, 나는 피해자이고 공격할 수 없다가, 남편이 약해진 상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까 한꺼번에 그 모든 분노가 표출돼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데다 눈이 하얗게 변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도 따르고,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병수발까지 할 생각까지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도 문제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살인죄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죄는 사실 용서받기는 어렵지만, 이 할머니의 감정, 일부의 감정은 또 이해되는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참 복잡한 사건인데,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수님,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겼대요. 그런데 그 숨긴 장소가 어디 있냐면 이불 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불 속에 흉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한 범죄라기보다는 감정의 폭발이 오기 때문에, 육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50년, 60년까지 지속된 폭력을 받게 되면, 내가 유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나 역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서 할아버지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닉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불 속에 그대로 숨기는 행태다. 결국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은 아닌 할머니의 살인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할머니의 심경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이 담당 형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저 담담하신 편이에요? 뭐, 담담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도 살아오셨으니까. 남편을 살해한 걸 후회를 안 하신다고요? 네, 오히려 후련하시대요. 아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그러실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생을 참 재미있게 낫게 살고 싶대요.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커녕, 후련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 참 재미있게 잘 살고 싶다는 이 말,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흉기 부분도 이불에 넣었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가 봤던 은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던져놨다는 거고요. 던졌다. 경찰도 담담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취재에 따르면 진술했을 때도 뭐 하나 숨김 없이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욕실에서 질질 끌고 나와서 계속 가격했다는 얘기도 그냥 담담하게 구슬했다는 점으로 봐서 아마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간 살아왔을 때 자기가 맞았던 어떤 남편에게서 폭행.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후련한 보복십니다. 그런 것들을 느꼈을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족들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가족들이 제일 이 속사정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딸이 제일 먼저 달려왔었는데 아마도 큰 딸도 경찰이 진술해서 아버지 성격이 특이해서 고생을 맞이하셨던. 특이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이거는 경찰 측의 얘기고 특이했다는 그 다음 진술에서는 많았던 참 오래 지속됐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거의 60년에 가까운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얘기인데요. 손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할머니를 살인자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머니 구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은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 사무소가 나서서 구명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법정에서는 사실은 가정폭력 때문에 살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당 방위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고려해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조금 감형할 여지는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살인에 발생된 동기가 가정폭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의견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명활동, 양형에 좀 반영해달라는 활동은 전개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요. 좋건 실건 부부들이 함께 지내야 될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평소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뻥하고 터지는 이른바 황혼살인 케이스들 앞으로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폭력 문제 자체를 좀 더 심각하게 수사당국, 정부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함의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초기 단계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초기에 분리를 시켜놓고 쉼터 등에 가게 해서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남성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도 여성이 10%고 남성이 90%죠. 그래서 부부 싸움 같은 것을 그냥 칼로 물베기 시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애인 문제로 치부해놓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까지 가는 것이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 피해자 여성을 설득시키고 이런 데는 또 뛰어납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하게 되고 말이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달리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있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50년, 60년 계속되는 피해고 여기에 피해자의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통상 이것을 베트도 워먼 신드로,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당 방위로서 많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죄는 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